많은 문제가 나왔을땐 상관이 없겠지만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. 팀원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빨리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한껏 비웃어 주시네요. 15개. 택배 없다. 우리는 20개. 이전가 크게 웃고 있어요. 이전 몇 개 썼는지 아세요? 몇 개? 하나 둘 셋. 20개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내 스타일 알지? 네 물은 네가 떠다 먹어. 이렇게 하질 않나? 더 친해질수록 더 많이 배려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왜냐면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면 알수록 아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좀 불편해하더라. 그럼 우리가 좀 먼저 배려해주면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정확하게? 효과. 다시 한 번? 넛지효과. 넛지효과. 정답입니다. 행복합니다. 우리 새코가. 정답은. 콤드림을 맞으면 다른 걸 찾을 수는 없어요. 선날로. 사조. 리비아. 정답입니다. 사랑해요. 1.